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32기 대표 조윤진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 신체를 통해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이야기들을 저의 몸짓을 통해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뮤지컬을 접한 후 노래의 매력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노래연습을 하며 저의 목소리와 노래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제 꿈을 향한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는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며 체력관리와 몸매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댄스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필리핀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한 발짝 다가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자신의 감정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즐거우셨나요? 제 소개를 보며 저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